닥쳐서 그걸 본거야 아니면 콜비텀 영화 응? 저... 이혼해야돼요 너한테 뭐래? 포기하시는거에요? 넌 잘못한거 없어 그저 우리 운명일 뿐이야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들어와서 오해도 풀고 해야될거 아냐 미양협이 그러고 나오는데 굳이 이혼할 필요 있겠어 뭔지 인상은돼? 우린 마음이 너무 잘 맞으니까 이거 또 연락이 올 것 같다고 보니까 실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참 느낌이 좋더라구요 백혜원씨 마음 상태 제가 잘 알아요